아이돌 생활하시면 다른 아이돌 다 만날 수 있어요? 만나죠, 후배들은. 제가 트와이스, 득이 좀 좋아하거든요. 표정이 왜 그러세요? 명진이 왜요? 올림픽이랑 지금 해놔서 돈 되는 거예요? 지금요, 진짜요. 맨날 집에만 있다가 또 한 번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와. 너무 예뻐요.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. 되게 예뻐요. 워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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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휴가인 것 같아. 진짜로. 워싹.